가장 큰 행복은 한 해의 마지막에서 지난해에 처음보다 훨씬 나아진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가 한 마리다. 톨스토이는 큰 영지를 가진 백작 가문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친척들에 의해 교육되었으며 카잔대학을 중퇴한 다음에 자신의 영지인 야스나야 폴리아나로 돌아왔다. 1851년 군인이던 형을 따라 카프카로 가서 자신 또한 군인이 되었다. 톨스토이는 첫 작품인 유년 시절로 평단에 큰 찬사를 받았다. 군대에서 퇴역한 후 그는 작가로서 더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가 35살에 발표한 소설 전쟁과 평화. 이 위대한 작품에서 그는 500여명이나 되는 많은 인물들을 통해 다양한 삶의 모습을 파노라마처럼 그려냈다. 톨스토이는 문학을 통해 당시 부조리하고 불평등한 러시아의 사회상을 고발하고 혁신하고자 하였다. 그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으나 귀족에게 수탈당하는 농민의 비참한 삶을 목격하고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번민했다. 그는 자신의 영지에 농민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고 교과서까지 직접 만들어 교육에 진력했다. 이러한 삶에 대한 정신과 자세는 그의 작품에도 잘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톨스토이 작품에 있어 또 하나의 커다란 특징은 자전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철저한 사실주의자였던 톨스토이는 주로 자기 자신의 삶에서 일어났던 실제의 사건을 작품에 담았다. 예를 들어 전쟁과 평화에서는 자기 자신을 삐에르해 그리고 마지막 작품인 부활에서는 네플류도프에 투영하고 있다. 비극적 결말로 유명한 안나 카레니나에서 이상주의자 지주 콘스탄틴 레빈의 이야기는 이 작품 지필 당시에 중년의 위기를 겪은 톨스토이의 자화상으로 여겨진다. 안나 카레니나의 서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가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각자의 이유로 불행하다. 대표작인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를 통해 명성을 얻은 톨스토이는 40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삶과 죽음 종교의 문제를 깊이 숙고했다. 여성과 결혼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중편 소설 크로이처 소나타는 점차 위태로워지던 그의 결혼생활을 반영한 작품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톨스토이의 삶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50살이 될 때까지 톨스토이는 새 속에 욕망에 찌든 방탕한 삶을 살았다. 그러다 실존을 벼랑으로 몰아붙인 중년의 위기가 닥쳤다. 톨스토이는 참외록을 쓰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톨스토이가 탕자의 삶을 접고 성자의 삶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튼튼한 지주가 된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한동안 문학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신학과 성서 연구에 전념한 톨스토이는 기존의 기독교에 실망한 나머지 자비, 비폭력, 금욕을 강조하는 새로운 기독교를 제창하기도 했다. 교리신학 비판을 통해 드러나는 톨스토이의 신은 특정 종교나 교파에만 국한된 신이 아니라 불교도든 이슬람교도든 가리지 않고 인간을 보편적으로 사랑하는 신이다. 톨스토이는 자신이 믿는 이 사랑의 기독교 신앙을 따라 러시아 민중을 억압하는 당대체제를 비판하고 무소유의 실천으로 나아갔다. 특히 톨스토이의 비폭력 평화 정신은 인도의 간디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톨스토이의 참외록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루소의 참외록과 함께 세계 3대 참외록으로 꼽힌다. 톨스토이는 여러 편의 단편소설도 남겼는데 1885년 조이스가 세계문학이 아는 가장 위대한 이야기로 극찬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발표했다. 이 소설에서 톨스토이는 세상에 온 천사 미카엘을 통해 사람의 세 가지 특성을 밝혔다. 아무리 비루한 사람이라도 마음속엔 사랑이 담겨있다는 것. 사람은 바로 눈앞에 벌어질 일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것이다. 톨스토이는 말년까지도 예술이란 무엇인가와 부활을 발표하며 필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그 당시 톨스토이의 사생활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톨스토이는 나이 33세 때 18세의 소피아 안드레예브나 베르스와 결혼했다. 신혼 시절 톨스토이는 부인인 소피아와 영혼의 교감을 느꼈고 매우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다. 소피아는 작가의 아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는데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렌이나 속의 인물과 작품 내용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악필이었던 톨스토이의 원고를 손보고 필사하는 일도 열심히 도왔다. 특히 전쟁과 평화를 쓸 당시 톨스토이가 쓴 글씨가 아무도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난사파여 소피아가 여섯 번이나 고쳐 썼다고 전해진다. 또 남편을 대신해서 영지와 재산을 관리하는 일도 그녀의 몫이었다. 그런데 호사가들은 소피아와 함께 모차르트의 부인 콘스탄체 소크라테스의 부인 크산티페를 세계 3대 악처로 꼽는다. 내조를 열심히 하며 살아온 소피아가 이런 불명예를 안게 된 것은 톨스토이가 말년의 파경을 맞아 집을 나가고 결국 객사하도록 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톨스토이가 여행 중 어느 주막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주막집에는 몸이 아픈 딸아이가 하나 있었다. 그 아이는 톨스토이가 가지고 있던 빨간 가방이 좋아 보였는지 그 가방을 달라고 졸라댔다. 톨스토이는 그 아이에게 가방에는 짐이 있고 지금은 여행 중이라 줄 수가 없으니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들러서 주겠다고 약속했다. 얼마 후 여행을 마치고 약속대로 그 아이에게 가방을 주려고 주막집에 들렀을 때 그 아이는 톨스토이가 떠난 후 곧바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톨스토이는 그 아이의 무덤을 찾아가 비석에 글귀를 새겼다. 사랑을 미루지 마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세 가지. 첫째는 어린아이. 둘째는 장미꽃. 셋째는 어머니 마음. 이 가운데 끝까지 아름다운 것은 어머니 마음이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세 가지. 첫째는 지금 여기. 둘째는 옆에 있는 사람. 셋째는 그 사람에게 잘하는 것.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너는 울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은 기뻐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은 울고 너는 미소짓도록 너의 삶을 이끌어야 한다. 모든 추억들을 멀리하라. 과거를 말하지 말라. 오직 사랑의 빛 속에 살며 그 외의 모든 것은 그저 흐름에 맡겨라. 사랑은 죽음을 막는다. 사랑은 생명이다. 행복은 인간을 이기주의자로 만든다. 사랑이란 자기 희생이다. 그것은 우연에 의지하지 않는 유일한 행복이다. 한 사람의 상대를 평생 사랑할 수 있다고 단언하는 것은 한 자루의 초가 평생 탈 수 있다고 단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죽음의 공포보다 강한 것은 사랑의 감정이다. 헤엄을 못 치는 아버지가 물에 빠진 자식을 건지기 위해서 물속에 뛰어드는 것은 사랑의 감정이 식힌 것이다. 인생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해결할 길은 오직 사랑뿐이다. 사랑은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약하고 남을 위해서는 강하다. 우리는 언제 결혼을 해야 하는가. 남자와 여자 서로가 상대방 없이는 살기 어렵다고 생각할 때다. 육체적 사랑에 한 번 빠진 사람은 상대를 바꿔가며 계속 그런 사랑을 반복한다. 그러다 결국에는 진정한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미움, 절망, 역겨움 속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된다. 괴태는 결혼은 참다운 의미에서 연애의 시작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생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은 한갓생의 형식을 바꾸어 놓는데 지나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잠시 중단시키는데 불과하다. 내가 진정으로 따르는 신앙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 속에서 신을 발견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자는 어디에서도 신을 발견할 수 없다. 인간은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산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쇠사슬에 묶이거나 쇠문 속에 갇힌다 해도 자유로운 사람이다. 가장 곤란하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생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괴로울 때도 사랑한다는 것이다. 생은 모든 것이다. 생은 신이다. 생을 사랑함은 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과거는 이미 존재하지 않고 미래는 아직 닥치지 않았으며 존재하는 것은 오직 현재 뿐이다. 현재 안에서만 인간의 영혼에 자유로운 신성이 나타난다. 우리는 왜 사는지 왜 세상에 왔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한 그 힘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남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삶을 깊이 이해하면 할수록 죽음으로 인한 슬픔은 줄어들 것이다. 인류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 인간은 알 수 없다. 따라서 자기 완성을 위해 가야 할 길을 아는 자는 가장 지혜로운 자이다. 좋은 말은 언제나 단순하며 언제나 만인에게 이해되며 그리고 언제나 합리적이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라.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결코 알 수 없다. 그래서 인생은 멋진 것이다. 평범한 지식을 산더미같이 싸는 것보다 삶에 필요한 지식을 조금 아는 것이 더 현명하다. 총명할수록 자신의 사상을 표현하는 말은 단순 명료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가치관과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죄악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죄악이다. 특정한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를 수는 있지만 그때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는 분명하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피함으로써 착한 삶을 위해 꼭 해야 할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 누구는 착하고 누구는 멍청하고 누구는 사악하고 누구는 총명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실수다. 사람은 항상 변하기 마련이다. 사람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 하루하루가 다르고 새롭다. 어리석었던 사람이 현명해지기도 하고 악했던 사람이 진실로 선해질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육체의 욕망은 늘 무언가 더 달라고 떼쓰는 아이와도 같다.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은 요구를 하고 그것은 끝이 없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차이는 한쪽이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한쪽은 자기 죄를 알고 씻으려 노력하지만 다른 한쪽은 자신의 죄를 알지도 못하고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자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적 능력이다. 하지만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이 능력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심지어 자신에게 지적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한다. 험담은 새 방향으로 해악을 미친다. 험담의 대상이 되는 사람, 험담을 함께 듣는 사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험담을 하는 바로 자신이다. 인생의 목적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유혹과 편견을 이겨내는 데 있다. 이는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말할까 항상 귀 기울이는 사람은 결코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한다.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보다 어떤 칭찬을 받느냐가 중요하다. 악한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않는 일이 진정 칭찬받을 일이다. 깊은 강물은 돌을 집어던져도 흐려지지 않는다. 모욕을 받고 이내 발칵하는 인간은 작은 웅덩이에 불과하다. 허름한 신발을 신고 가는 것이 부끄럼이 아니라 신발 없는 이들의 옆을 고급 구두를 신고 지나가는 것이 부끄럼이며 외국이나 최근의 일을 모르는 것이 부끄럼이 아니라 빵을 먹으면서 빵을 만들 줄 모르는 것이 부끄럼이다.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좋은 인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빛을 내려고 전전긍긍하기보다는 깨끗한 인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간의 영혼은 유리그릇과 같다. 인간은 이 그릇을 더럽힐 수도 더 깨끗이 빛나게 할 수도 있다. 현명하고자 한다면 현명하게 질문을 하는 방법, 주의 깊게 듣는 태도 그리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 말을 그치는 방법을 알아야만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필요한 모든 것이 자기 안에 있음을 알고 자기를 계속 변화시키려 한다. 그래서 누구에게 화낼 일도 없다.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남들이 자신에게 친절하기를 기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화를 낸다. 자기 습관의 주인이 되어라. 습관이 우리의 주인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과 무리지어 있을 때는 홀로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홀로 생각에 잠겨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마음의 슬픔을 느끼며 잠자리에 들고 똑같은 슬픔을 느끼며 잠을 깬다. 나는 모든 걸 견딜 수 없다. 비를 맞으며 여기저기를 걸어다녔다. 아버지여 생명의 근원이시여 날 도와주소서 내 인생의 마지막 며칠 마지막 몇 시간이라도 당신에게 봉사하며 당신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날 도와주소서 Buenas 장소서